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날입니다. 저는 문린이의 날이라고 따로 부르면서 공략을 항상 내놓는 그런 날이었는데 마침 시리즈로 준비하던 게 있었죠. 문명식스 초보자를 위한 공략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는 루트비를 통해서 불과사일을 뭘 지어야 될지 어떤 걸 어떻게 지어야 될지 등에 대한 공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영상을 연달아 올리지 못한 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불과사일 문명식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불과사일이라고 하면 좋은 불과사일과 나쁜 불과사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욕장 같은 불과사일은 평가가 일반적으로 안 좋고요.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경우는 평가가 좋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유저가 쉽게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랑 관련을 해서 불과사일 티어 정리 영상을 하며 하나하나씩 성능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지금 패치로 인해서 AI들이 불과사일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범람원이 있었으면 무조건 대욕장을 지었던 과거랑 달리 요새는 대욕장을 그렇게 신경쓰지 않고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를 빠르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장이나 야영지 같은 경우에 쾌속도를 제공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추가의 고정식량과 쾌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도를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불과사인데 유저 입장에서는 AI들이 잘 짓지도 않을 뿐더러 성능도 좋아서 일단 짓고 본다는 마인드로 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기 불과사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불과사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불과사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루트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 문명으로 초보자 공략 특히 불과사이와 관련된 공략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특성이 불과사이에서 추가의 문화와 관광은 없기 때문에 이 문명 같은 경우 즉 독일의 특수 지도자인 루트비 같은 경우는 불과사이를 지으면 지을수록 게임에 엄청나게 유리한 보너스를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뭐 람세스라던가 이 문명이라던가 또는 그리스나 아니면은 특히 러시아같이 문화 지구 인적 보너스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몇몇 문명들의 경우 불과사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루트비는 직접적으로 불과사이에서 관광을 얻고요. 문화를 추가로 얻기 때문에 불과사이를 지으면 지을수록 강력해지는 게다가 불과사이를 다 짓지 않고 부지만 만들어도 강력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과사이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되겠죠. 불과사이를 지을 때 추가해 보너스가 없으면은 결국 불과사이를 남들에게 다 뺏기게 되겠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자 특수지구가 있어서 중세시대부터 강력한 생산력을 많이 제공해주는 상업단지 인적 보너스를 거의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유 특수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지구를 지으면서 생산력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불과사이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있는 제국자유도시 특성도 불과사이를 지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불과사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문명식사에서는 타일을 잡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 많아요. 특정한 특수지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은 문명보다 특수지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다양한 특수지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불과사이 건설 제약 조건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사이를 짓기 참 좋은 문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자의 경우는 고유한 산업단지를 대체하는 특수지구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는데 위대한 기술자 점수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대한 기술자 점수는 나중에 불과사이를 건설할 때 필요한 위대한 기술자를 얻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조건을 가져다 놓는다. 그래서 불과사이를 짓기가 더 편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불과사이를 지을 때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건설 조건과 건설 능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조건하고 건설 능력은 불과사이의 풀팁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육장의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백과산이 나오죠. 이거는 카이사르 편 때 제가 백과산을 어떻게 여는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 안 할 건데 밑에 보면은 기술이 나옵니다. 도예 그리고 배치가 나옵니다. 보라몬 그리고 생산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능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불과사이가 어떻게 해야지 지어질 수 있는지와 이렇게 지었을 때 보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사이는요. 많은 말에서 기본적으로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불과사이 자체가 관광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데 아마 백과산이 불과사이라고 검색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불과사이는 도심부에서 3타일 이내의 위치에 건설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하면은 도시를 폈을 때 여기가 도시라고 치면은 하나, 둘, 세 개 있죠. 딱 이 라인. 이 라인까지만 여러분이 인구를 배치하거나 특수지구를 짓거나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효한 조건인 불과사이를 지을 때도 이렇게 세 칸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건설을 못한다. 그럼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세 칸을 벗어나면은. 그리고 도시의 불과사이를 완료하는 즉시 해당 도시의 국경이 두 타일 확장됩니다. 아 그래? 두 타일이야? 난 한 타일만 준 줄 알았는데 두 타일을 준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경험상 한 타일인 것 같던데? 부과사전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거는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타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불과사이는 원래 한 타일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타일을 버리는 거나 사람이 없어요. 완료를 하면은 영토가 한 칸이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치킨게임 같은 거야. Yes or no. All of nothing. 이런 느낌이에요. 불과사이를 지우면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불과사이를 지는데 실패하면은 손해가 너무 막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사이를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을 따라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한 문명만이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건설되면은 다시 지워지지 않겠다. 즉 도시를 부숴서 그 불과사이를 영원히 없애버린다고 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유한 딱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됩니다. 누군가가 불과사이를 짓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불과사이를 지워버리면은 상대방은 그 불과사이를 짓고 있는 부지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일정 부분 생산력을 페이백을 받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사이를 지을 때는 남들보다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생산력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사이를 짓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그 불과사이를 짓는 턴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대욕장을 짓는데 여덟 턴이 걸린다고 칩시다. 이 대욕장이 지어지기 전에 그 여덟 턴 동안은 대욕장을 짓고 있는 도시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비용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오 근데 그거는 특수지구나 건물이나 유닛이나 다 마찬가지죠. 왜 불과사이만 특별하냐 불과사이는 퍼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신적인 충격 아 그 불과사이 지으면은 딱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과 아름다운 산출과 그죠? 나중에 이제 문화력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차 뽑았을 때 실패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상실감이 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대욕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불과사이를 짓을 때 내가 전략적으로 입는 손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아 그 불과사이 생산력 부을 바에 어차피 짓지도 못하는 거 유닛이나 뽑아서 상대방 불과사이를 뺏을 준비를 할 걸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되겠죠. 전략적인 손해가 막힘합니다. 근데 도개 같은 경우는 특히 루트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사이가 완료되지 아는 경우에도 인접 특수지구나 문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과사이를 안 짓고 부지만 잡고 아 나는 완성 안 하고 문화만 받아낼 거야 라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불과사이를 지을 때 확실하게 지을 수 있지 않으면 시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사이를 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과사이 고유한 능력이 있죠. 아까 얘기한 알테 같은 경우는 식량을 주고요. 공중저원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불과사이 각 특성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불과사이에 대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바로 극장가의 인접 보너스를 2씩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극장가를 불과사이 옆에 지으면 불과사이가 극장가의 인접 보너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의 문화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불과사이 지으면 영토 추가로 준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불과사이는 그 자체로 관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과사전에 잘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왜 설명 안 해 있을까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제가 메모장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불과사이가 제공하는 관광은 그 불과사이가 속한 시대에 따라 달라진 때 오래된 시대일수록 더 많은 관광을 합니다. 기본 플러스 1에서 시작해서 1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인지 1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2가 맞을 거야. 시대가 지날수록 플러스 1 되는 형식 즉 고대시대에 불과사이는 고전시대 때 3의 관광을 제공하고 중세시대 때 4의 관광을 제공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럼 고전시대에 불과사이는 그렇지. 중세시대 때 3의 관광을 제공하고 유네상스 시대 때 5의 관광을 제공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불과사이 하나당 제공하는 관광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 문화 승리할 때 정보화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을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대시대 불과사이를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고전시대 불과사이를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세시대부터 산업시대 사이에는 불과사이를 많이 지는데 그런 아이들도 유의미한 관광을 제공합니다. 후반부에 불과사이가 생각보다 관광에 영향을 끼치는 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문화 승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도움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승리할 때는 특히 불과사이가 많은은 많을수록 이득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장과 인접 보너스를 높여주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AI가 불과사이를 많이 못 지었을 경우에 상대방의 문화가 떨어지겠죠. 그죠? 문화를 올리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문화 승리는 일반적으로 문화가 높으면 방어가 되는 형식이에요. 상대방의 문화 승리를 늦추기 위해서 내 문화를 올리는 겁니다. 내 관광을 올리면 상대방의 문화가 낮음을 낳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 상관성을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불과사이를 많이 지요. 나는 관광이 높아지는데 상대방은 극장과 인접 보너스를 높이기 쉬운 수단인 불과사이를 못 찍게 되는 거니까 문화 승리가 그만큼 쉬워지겠죠.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대 피라미드 지어도 고대를 취급해서 관광 많이 받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복이 굉장히 문화 승리를 하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해요. 고대시대 불과사이를 많이 갖고 있는 문명을 정복을 하면 그렇게 많은 관광을 한꺼번에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좋아요. 불과사이가 문승할 때 무조건 좋나요? 이거는 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 불과사이나 다 지으면 되나요? 이건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사이도 비용이 들어가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내 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불과사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바구니가 가득 찼. 네 바로 완영합니다. 이건 편집해야겠다. 와 타이밍 기가 막히네. 그 맞춤형 불과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문화를 더 제공하는 불과사이 과학을 더 제공하는 불과사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문명식수의 불과사이는 되게 직관적으로 특정 산출을 올려주는 식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그걸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간접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특수 산출 예를 들어서 골드 신앙 과학 문화 생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테마불과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마불과사이는 그 산출이 얼마나 제공되는지는 유저의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제공하는 루루밸리 생산력 20% 해당 도시 그리고 광산의 생산력 즉 루베를 짓는 도시에 광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커질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생산력을 주는 생산력 테마 불과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력을 많이 이미 받고 있는 도시에서 생산력을 증폭시킬 때 좋은 불과사인거죠. 생산력이 없는 도시에 루베를 짓는다고 해서 그 도시가 엄청난 생산력을 많이 뽑아내는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효과는 과학력을 20%를 올려줍니다. 해당 도시 그리고 결작 슬롯 두 개 그리고 일부 선과학이나 선과학자 점수 그리고 지었을 때 두 개의 기술 공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 꽂히나요. 얘는 무조건 과학 테마 불과사이겠죠. 과학력을 주니까 게다가 과학자 점수를 줘요. 볼까요? 옥스퍼드는 과학이론에 있는데 과학자 점수를 3점을 줍니다. 그러면 과학을 올리기 위해서 옥스퍼드를 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걸작 슬롯 두 개거든. 지었을 때 두 개의 기술 공짜를 주는데 이게 과학 테마 불과사이지만 실제로는 문화 승리할 때 부족한 과학을 채우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과학 승리할 때도 옥스퍼드 대학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작 슬롯을 갖고 있는 불과사이는 무조건 문화 승리를 도우는 도우는 불과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과학 승리할 거니까 과학 테마 불과사이를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불과사이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별도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